코아잇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가입니다 오늘은 요즘같이 추운 날씨 같이 견디고 견디기 위한 옷들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플리스와 양털 후드 집업 같은 제품들인데요 먼저 지프의 플리스 집업입니다 저는 라지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지프 제품들이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브라운 색상과 화이트 색상 모두 구입했는데 두 개의 재질이 조금 달라요 브라운이 조금 더 거칠거리는 느낌이 있고 화이트 아이보리 컬러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프 플리스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은 모든 주머니에 이렇게 자크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퍼가 달려있고 안달려있고가 겨울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어커버 제품의 플리스 후드 집업인데요 저는 라지 사이즈로 구입을 했는데 저한테도 아주 살짝 오버 느낌이 날 정도의 사이즈니까 오버 사이즈로 도톰하게 보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추 드릴만한 사이즈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로고도 아주 크게 멀시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포인트가 되면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WV 프로젝트 양털 후드 집업인데요 이 제품도 라지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 베이지 색상이에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중에는 이게 가장 오버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특이하게 주머니도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조금 포켓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 뭔가 겨울 느낌 나면서 뭔가 성냥팔이 소녀도 떠오르고 굉장히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크에도 W라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후면에도 크게 로고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항상 감기 조심하고 오늘도 내일도 저와 함께 건강한 하루 보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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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